오빠! 얘들아, 내가 갖고 온 게 있어. 오빠들, 내가 갖고 온 게 있어. 걱정이 되지. 어? 기대가 아니라. 별이 아니지. 따라란! 따라라라라! 일단 변망 촉정을 위한 카모스타일! 이형! 이형! 좋지? 이거 수대로 다 갖고 왔어? 응! 이야... 되게 좋다. 너무 따뜻하다. 좋아, 이거 아주. 그렇지? 여태까지 본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인데? 많은 일을 했는데 중에 제일 잘했는데? 맞아, 딱딱해. 너무 좋다. 고맙습니다.